오늘 강의의 주제는 호카창 매매기법 물량 분석법입니다.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문가님 카톡방이 가장 활발할 때가 호카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을 때거든요. 온유도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좀 분석을 도와주실 거예요? 제가 첫 번째 호카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을 해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단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호카창에 나와 있는 물량 즉 체결되기 상태인 물량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차트일 텐데 이 차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. 현재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일 뿐이다. 반면에 호카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매매 즉 이 물량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서 볼 수 있는 창이 바로 호카창 현재가 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카창의 물량만 잘 분석해도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 혹은 스켈핑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기보다 분봉을 보기보다는 호카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쏟기 때문에 호카창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호카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 첫 번째 시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기본적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림입니다. 기본적인 호카창이고 자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 위에 있는 10개의 호가 이 호가의 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. 자 특히 보시면 뭐 눈에 딱 띄는 게 5만 4천원 이 가격에 60만 주의 금액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른 호가에 있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호가 창을 볼 때 상당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아래 즉 매수 잔량입니다. 자 매수 잔량의 흐름들을 보면은 매도 잔량 대비해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딱 눈에 보더라도 10만 주 단위의 물량이 그렇게 많고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보시더라도 매도 잔량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아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밑에 잔량의 합입니다. 지금 보시면 매도 잔량의 합 즉 이 위에 있는 10개 호가의 합이 267만 6189주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 있는 매수 잔량의 합이 75만 258주 즉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.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도 완료는 사람들이 더 많다.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. 하지만 제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히려 매도하는 물량이 더 많을 때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매도 물량이 많을 때 상승하는 이유 자 이거 이제 크게 봐서 1번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시총상이나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많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주가가 올라갈까 하는데 싸게 팔지 않겠다는 의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만원입니다. 근데 내가 정말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 만원이라도 9,990원 9,980원 그 아래로라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만 500원 아니면 만 600원 만 400원 이렇게 더 높은 가격대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다는 뜻입니다. 결국에는 주가가 체결이 될 때 하나 체결 이게 매수 체결이든 매도 체결이든 즉 다시 전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파란색은 매도 체결 빨간색은 매수 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체결이든지 한 주가 체결이 되면 한 주는 매수가 되고 한 주는 매도가 된 겁니다. 이게 만나서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한 주를 누가 매도했으면 어느 누군가는 한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격대에 따라서 이 위에 5만 4천원에 60만 주 이렇게 큰 물량이 쌓여있다는 얘기는 아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위에다가 걸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거는 보통 단타에서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단기적인 수급 주체들의 자전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거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경매 보셨을 겁니다. 이런 오픈에서 하는 경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명이 천 원을 부르면 한 명이 천 이백 원을 부르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천 삼백 원을 부르면서 그 제품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자주 경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. 자 마찬가지입니다. 단기적인 수급 주체들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물량을 올려놓고 이 물량을 다시 이 물량을 매수를 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호가에 많은 물량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후에 실질적인 호가 창 캡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매수 물량이 많을 때 하락하는 이유 그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.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오히려 9,800원 9,900원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아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어 이 가격까지는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. 즉 비싸게 살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단기 수급 주체들이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즉 매수 호가 저 밑으로 매수 물량 매수 주문을 많이 넣어놓고 인위적으로 매도를 해 나아가면서 체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다른 손절 물량이라든지 로스컵 물량들까지 다치 체결을 해 나가면서 물량을 매집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가 급등이 나온 종목들 중에 이렇게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매집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직접 캡쳐를 해서 가지고 온 세 종목입니다. 뉴인텍 시티젠 상질 카일룸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호가창에 있는 물량 제일 많은 물량이 만 천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 이외에는 천 주 단위, 7천 주, 5천 주, 2천 주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반면에 매도 호가창에 보시면 5만 7천 주, 그 밑에도 5만 천 주, 6만 8천 주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쌓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총 10호가창의 흐름을 봤을 때 매수 잔량, 매도 잔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분명히 불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직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급 주체들이 아직 물량을 털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밑에 예를 들어 제가 1,470원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. 여기에 100만 주 매수 주문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14억 7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에 100만 주 그리고 147억이 있으면 천만 주도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즉 매수 주문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넣을 수가 있다. 반면에 이 매도 주문은 뭐가 있어야 넣을 수가 있습니까? 바로 이 물량, 이 종목에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물량이 한옥가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아직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올리기 이전에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시티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티젠 역시 2,920원. 사실 2,900원, 3,000원, 3,500원, 5,000원 이렇게 100원 단위, 1,000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금액대는 매도 물량이 많이 있고 매수 물량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지금 시티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뚱 맞는 2,920원이라는 자리에 다른옥가창 대비해서 5배, 6배에 달하는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매수옥가창에는 만준 없는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티젠 역시 한옥가에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이는 걸 봤을 때 누군가는 이 물량을 아직 해결하지 않고 들고 있다. 최근에 보시면 3일 전에 이런 장대, 대량거리랑 동반내면서 지금 좀 윗고리는 길게 달았지만 파동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파동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맨 우측에도 마찬가지 상지 카일룸도 오늘 매수 물량 총 합친 게 만 7천 주밖에 안 되고 매도 물량은 10만 주 이상 그중에 1,560원이라는 불특정 단가에 4만 2천 주 상당히 많은 이러한 물량, 6천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다른옥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